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편집샵 쇼핑몰 웨이브 바이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웨이브 바이의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을 이용해 분위기 있는 스타일링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들, 새내기들을 위한 성숙성숙 그리고 러블리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웨이브 바이의 제품들은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엄청난 특가로 모시고 있으니 더보기란에 판매 링크 확인해주는 거 꼭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시티 브리즈의 마치 플라워 원피스 그린 색상입니다. 마치 플라워... 네이밍도 아주 귀엽죠? 이 원피스는 아주 빈티지스러운 무드를 가지고 있는 원피스예요. 약간 빛바른 듯한 빈티지한 그린 색감과 패턴이 딱 봐도 좀 돋보이죠? 우선 카라를 보시면 이 갈색 레이스 디테일이 아주 돋보여요. 그리고 오렌지 컬러의 단추와도 참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핏은 품이 좀 크고 아주 아방한 프린세스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덕분에 페미닌한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 디자인이고 슬리브도 이렇게 품이 크게 벌룬 슬리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러블리함이 한층 뽕뽕 업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티지하고 러블리한 원피스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사이드에 신 포켓이 있어요. 눈 부릅뜨고 찾지 않는 한 잘 안 보이죠? 외관상으로 지저분한 느낌을 주지 않고 은근히 숨어있는 그런 포켓이라서 아주 실용성이 좋습니다. 저 지금 여기에 핸드폰을 넣어두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게다가 얘는 소재가 진짜 참 따뜻해요. 원피스의 전체적인 재질이 코듀로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겁나 포곤포곤하고 따뜻합니다. 겨울 시즌에 입기 딱인 것 같아요. 물론 얘를 단독으로 입어도 되긴 하지만 맨투맥이나 니트 같은 걸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피 앤 테일러의 리본 카라 블라우스 퍼플 색상입니다. 소피 앤 테일러가 퍼플 맛집으로 유명한 거 알고 계시나요? 소피 앤 테일러에서 나오는 다른 퍼플 아이템들도 있는데 셀럽들이나 연예인들도 참 많이 입고 해가지고 인기가 아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퍼플이 거의 소피 앤 테일러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퍼플 컬러의 블라우스도 실제로 착용해보면 정말 모든 피부색에 잘 어울리는 톤의 퍼플 컬러예요.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낯빛을 확 켜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퍼플 컬러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칭 보라 덕후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블라우스가 정말로 제 심장을 탁탁 저격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약간 퍼프 느낌. 봉긋하게 올라온 품이 한층 더 러블리함을 더해주고 프릴도 러블리함과 로맨틱함을 더해줍니다. 정말 연말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라우스. 연말용으로 하나 소정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롱 스커트와 함께 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치마 안에 넣어서 스타일링하셔도 예쁘고 치마에서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은 이 정도거든요. 굳이 롱 스커트가 아니어도 청바지나 데일리 아이템들과 함께 매치를 해도 아주 예쁜 스타일링이 완성될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느낌. 다음 제품은 악세사리인데요. 얘는 롬브리앙의 몽 클래시크 진주 브레이슬릿입니다. 진주 팔찌예요. 여러분 진주는 정말 엘레강스의 시그니처 아닙니까? 이 우아함 좀 보세요. 롬브리앙의 진주 브레이슬릿은 수아르브스키사의 진주로 제작이 되었고 실버 925의 골드 도금으로 마감 처리가 된 팔찌예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진주 아이템들은 소장해두면 계절과 상관없이 정말 데일리로 매치할 수 있는 룩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우아하고 약간 고급스인 연말 파티 파티에 쓰려운 느낌으로 셔링이 돋보이는 핑크빛 실크 드레스를 같이 입어줬어요. 스케어넥 라인의 프릴, 원피스 밑단의 리본이 돋보이고 소매 부분이 이렇게 감싸지는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어가지고 팔 부분 핏이 전체적으로 봉긋하고 좀 예뻐 보여요. 가슴과 엉덩이 라인은 좀 타이트하고 실루엣이 아주 잘 드러나는 몸매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얘는 롬브리앙의 진주 브레이슬릿이랑 정말 찰떡 동합 아닌가요? 이 둘을 매치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런 샤랄라한 느낌의 파티 드레스와 매치를 했지만 진주는 어디에든 어울릴 수 있는 세련미의 정석이니까 캐주얼한 룩에도 마음껏 활용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광택이며 분위기가 전부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연말에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너무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도 악세사리인데요. 090 팩토리의 파이나이트 넷클러스입니다. 이 목걸이에는 원형 팬던트가 달려있는데요. 실버, 골드 컬러 중 저는 골드 색상을 선택했어요. 이 팬던트의 디자인은 시간의 유한성을 두 갈래의 엇갈린 선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설명처럼 두 가지의 선이 굉장히 엇갈린 모양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팬던트예요. 일그러진 느낌의 골드 오브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굉장히 심플해 보이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어렵지 않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카 브라운 컬러의 셋업과 함께 매치를 했는데요. 이 셋업은 블레이저와 원피스로 구성이 돼있어요. 나시 원피스 위에 블레이저를 함께 입어주는 건데요. 원피스는 굉장히 슬림한 핏입니다. 밑단이 트여있고 브랜드 로고 라벨이 포인트인 미니드레스예요. 블레이저는 크롬 느낌으로 굉장히 짧은 길이감이어서 세트로 착용해야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고 폴리에스터 재질이 굉장히 매끈해가지고 핏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셋업에 090 팩토리에 목걸이를 매주니까 은근 포인트도 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셋업에 매치를 했지만 사실 팬던트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모양이어서 데일리 룩에도 충분히 어울려요. 니트와 함께 입어도 조화로울 것 같아요. 자 벌써 마지막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시간이에요. 마지막 아이템은 3피쉬의 플로잉 이어 커프 세트입니다. 요 제품은 이어 커프예요. 슬픔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흘러내리는 이미지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요게 세트 상품이랑 무광인 제품 그리고 유광인 제품 요렇게 두 개가 와요. 디자인이 각각 달라서 함께 착용해도 되고 따로 착용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껴보았는데요. 요것도 실버하고 골드 색상이 있는데 저는 골드를 골랐어요. 제가 골드 악세사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함께 끼니까 너무 분위기 있고 포인트가 되는 거 있죠? 전체적인 룩을 보다가도 어? 하고 약간 귀 쪽에 눈길이 가는? 이어 커프는 귀를 뚫지 않아도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착용하고 나서도 너무 편하고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고요. 요 이어 커프는 워낙 심플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디에 매치해도 다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셋업과 함께 매치를 했어요. 아 제가 세트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요 셋업은 어글리 섀도우의 트위드 원피스와 트위드 자켓이에요. 블루 컬러의 트위드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제품인데 얘도 블레이저가 굉장히 좀 짧은 편이라서 원피스랑 같이 입어줄 거 아니면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블레이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예쁘니까. 안에 입는 원피스는 나시 원피스인데 단추도 트위드 느낌으로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090 팩토리의 파이네트 넷클라스와 3피쉬의 플로잉 이어 커프 세트를 함께 매치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둘 다 골드 색상이고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함께 착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악세사리를 포인트로 살려주기 위해 옷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컬러로 입어보았는데요. 8세컨즈의 블랙솔리드 원버튼 싱글 재킷하고 슬랙스 맛집이라고 하는 엠비룩에서 구매한 세상 편한 슬랙스 그리고 그냥 포세 티셔츠를 매치해가지고 약간 세미 정장스트한 느낌을 내보았어요. 이런 차분한 캐주얼 정장에다가 이 골드 악세사리들을 매치를 하면 너무 세련된 포인트가 되고 평범한 룩의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웨이브 바이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활용해 성숙하고 러블리한 스타일링을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웨이브 바이의 제품들은 현재 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 종료되기 전에 얼른 더보기란에 할인 전용 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또 웨이브 바이 신규 회원 가입 시 최대 20% 할인이 되는 최대 7만원 에쿠폰 팩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쏠쏠한 연말 쇼핑하시길 바래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